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까지 사용되었을 법한 위력한 사전선거 조작법은 4표당 혹은 5표당 1표를 상대방으로 빼앗아오는 이른바 사전선거 조작값을 사용하는 표 훔치기 방법 일명 표 갈리기 방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 소개했던 재미경제학자는 더욱더 단순한 사전선거 조작법이 사용되었을 것 같은 그런 유력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표 빼돌리기 방법입니다. 표 빼돌리기 방법은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조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후보들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가짜 혹은 조작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정된 전 오역되지 않는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정상적인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한 다음에 후보별로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보면 서울 지역에서는 놀랍게도 당락이 뒤박히는 경우가 상당수 늘어나게 됩니다. 이 방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단계는 사전선거 총 득표수 가운데서 일정 비율, 예를 들면 20%나 25%를 떼내어서 당선시키고자 하는 여당 후보에게 밀어줍니다. 두번째는 나머지 남은 사전투표수 그러니까 사전투표 총투표수 빼기 일정 비율 20%나 25%에 해당하는 득표수를 1위 후보, 2위 후보는 물론이고 군소정당에까지 득표율에 따라서 나누어주게 됩니다. 사례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과 고민정이 맞붙었던 광진지구입니다. 이 지구의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율 계산방법 사전투표 총투표수는 4만5천표였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고민정 후보가 2만6천표 오세훈 후보가 1만8천표 기타가 천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정상적인 사전선거 득표율은 고민정 57.78% 오세훈 40% 기타 2.2%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정확한 그런 수체를 집어넣으면 57.78%가 아니고 59.몇 퍼센트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나중에 정밀검사를 여러분 정확한 표수를 가지고 하시고 오늘은 대략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표 빼돌리기 가설에 기반을 두고 여당이 표 빼돌리기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다시 우리가 진짜 사전 득표율을 계산해보면 정상적인 경우는 고민정 후보가 47.2%로 57.78%에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50%로 훅 올라가게 됩니다. 기타 후보도 2.2%에서 2.8%로 훅 올라가게 됩니다. 득표수 여러분 보시게 되면 고민정 후보는 비정상 사전 득표율이 2만6천표를 얻었지만 또 수정된 진짜 사전 득표율을 적용하게 되면 2만1240표로 사전 선거에서 얻은 득표수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1만8천표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수정값을 적용시키게 되면 오세훈 후보는 2만2500표로 얻게 됩니다. 기타 후보도 1천표에서 1260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표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차근차근 저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사전 투표 총 투표수에서 20%를 떼어냅니다. 바로 9천표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훔친 표가 됩니다. 20%를 미리 훔쳐가지고 고민정 후보에 지원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표 빼돌리기 조작방법이라는 그런 가설의 기반을 두고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는 다음에 검찰 조사를 통해가지고 밝혀질 겁니다. 2단계를 가시게 되면 남은 사전 투표 총 투표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것이 3만6천표가 되는데 3만6천표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하니까 원래 사전선거에 참여했던 4만5천표 가운데서도 훔쳐간 몫을 뺀 9천표를 빼고 나면 3만6천표가 남게 됩니다. 3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세훈의 진짜 사전 득표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진짜 사전 득표율은 놀랍게도 50%로 올라가게 됩니다. 40%에서 50%로 어떻게 계산되느냐 기본적으로 남은 사전투표 총 투표수 3만6천을 분모로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오세훈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었던 1만8천표를 나누게 되면 정확하게 50%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분모가 바뀌게 됩니다. 분모가 훔쳐간 것을 빼고 하면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오세훈의 진짜 사전 득표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 밖에 기타 후보의 사전 득표율도 2.2%에서 2.8% 높아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모가 적어지니까 분모가 3만6천 분에 1만8천을 하니까 기타 후보는 천 천을 3만6천으로 나누게 됩니다. 3단계입니다. 4단계 보시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진짜 사전 득표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오세훈이 사전투표에서 얻은 진짜 득표수 정상 득표수가 얼마냐 크게 올라갑니다. 2만2천5백표입니다. 2만2천5백표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되었는가 하니까 4만5천에서 50%를 곱하게 되면 2만2천5백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후보의 사전투표 정상 득표수는 1,260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4만5천에서 2.8%를 곱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고민정이 얻은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가 얼마나 진짜 득표수가 얼마냐 22만1,240표입니다. 득표율은 47.2%입니다. 이것은 4만5천표에서 2만2천5백표를 오세훈씨가 받았던 것을 빼고 그 다음에 기타 후보가 받았던 1,260표를 빼게 되면 자동적으로 2만1,240표가 나오게 됩니다. 4만5천표 사전투표 총투표수에서 20%를 제외한 3만6천표에 대해서만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1만8천표를 받은 오세훈의 사전득표율 진짜 사전득표율 혹은 정상사전득표율은 50%로 올라갑니다. 40%에서 50%로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큰 변화죠. 세 번째는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당일 득표율보다 약간 오릅니다. 반면에 통합당은 약간 내려가는데 이 5% 내외의 격차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당의 결집 정도를 말합니다. 이 5% 내외의 결집현상은 수도권 거의 전지역에서 아마 관찰된 것을 보고 이것은 앞으로 통계학적으로 검증받아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결집이 강하기 때문에 5%가 항상 사전투표에서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다시피 광진을의 경우에 사전투표는 심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격차 민주당이 얻었던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은 플러스 13.24% 했습니다. 통합당의 격차는 마이너스 13.2% 했습니다. 격차는 26% 이 같은 격차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격차이고 이 격차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1대 총선의 결과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익숙한 숫자의 63대 36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전선거 득표율이 어떻게 민주당이 63% 통합당이 36% 기타정당이 1% 63대 36대 1이 전국에서 아주 흔하게 마치 규칙처럼 이렇게 관찰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것이 얼마나 거짓수일까 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민주당은 대선 지지율이 41% 였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시면 통합당은 사전 득표율이 36% 입니다. 두 개를 여러분들 100에서 빼버리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니까 정의당과 민생당과 군소정당과 무당청 중동청 23% 전원이 민주당에 투표를 해야 63대 36대 1이라는 그런 결과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구체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지만 많은 각도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편차를 통해서 분포도를 통해서 또 지금 여러분이 제시하는 것처럼 63대 36대 1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짓수인가 하니까 민주당이 대선에 섰던 41% 통합당의 36%를 더하게 되면 여러분들 대략 77%가 됩니다. 그러면 중도에 있는 23%가 전부 몰빵을 민주당에 주더라도 26%에 미치지 못하는데 지금 격차가 사전투표에서 26%나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계적으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거짓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올바른 그런 시민의 태도이고 정부의 태도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총 정리하겠습니다. 고민정과 오세훈입니다. 가짜 사전 득표율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사전 득표율이 고민정이 59.04%입니다. 오세훈이 40.96%입니다. 당일 득표율은 45.79%가 고민정입니다. 오세훈이 54.21%입니다. 사전과 당일 차이는 고민정은 플러스 13.24% 오세훈은 마이너스 13.2%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표 빼돌리기 방법을 활용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사전 득표율은 47.20%가 고민정입니다. 그러니까 59.04%에서 47.2%까지 고민정의 사전 선거 득표율이 추락합니다. 반면에 오세훈은 40.96%에서 진짜가 50%인가 상승하게 됩니다. 서울지역에서만 당일 투표에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 겁니다. 나경원 지상욱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격전지에서 고배를 마신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대부분 이 가설이 맞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재검표 작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표 빼돌리기 방법으로 추정을 해보면 오세훈 후보의 승리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왜 그런가 이런 표를 보시게 되면 오세훈 후보는 사전 선거에서도 누구를 눌렀습니까? 고민정 후보를 눌렀습니다. 진짜 사전 득표율을 계산해보면 오세훈은 50% 고민정은 47.20% 오세훈은 당일 득표율에서도 54.21%로 고민정의 45.79%를 눌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거의 전 지역에서 재검표와 정거를 보존하는 신청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거짓이 아니고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가설에 맞춰서 검정을 하고 그 가설을 역으로 추정해서 또 통계적으로 검정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쓸데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엑셀 파일 자체가 일종의 2800만의 유권자가 남긴 그런 일종의 증거목록이기 때문에 그 증거목록을 분석한 결과로써 21대 총선이 사전 선거에서 맹백한 개표 조작이나 디지털 조작이 있었을 정황과 정거가 이미 여러 차례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야말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 나서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